히힛! 아.. 이번엔 멍땅. 휴.. 혈압.. 걸려라아 하앗!! 오오오 머리 좋다 단테! 당분 완전 좋았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어? 1.2.1 저에게는 1도 이상의 소리를 정리해보니, 다는 1도 이상의 소리를 자라지지 않으시는데, 자, 그냥 우선은 2도 이상의 소리를 지켜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기술의 소리를 지켜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2도 이상의 소리를 지내고, 이런 소리를 지켜보이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자도 찾기 시작하십니까. 2도 이상의 소리를 지냈습니다. ㄷㄷ 히힛 사실 이런 보모 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넉넉히겠죠?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끄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완벽한 함박. 시원한걸? 나만 믿고 다비에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아, 그치만 줄어들어. 그치만 좀 더 잘 안나오네 그치만 더 잘 안나오네 그치만 좀 더 잘 안나오네 그치만 좀 더 잘 안나오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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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우리가 우세를 정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부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ㅎ 너를... 나를 짓밟아 기어코 캡슈와 떼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절환을 담아서 어디든 지옥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 힘까지 내려칠 거다 모든 개설이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오 이 폐 완료 개하겠다